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메뉴는 반물 반비, 반비냉과 김치 고기 왕만두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들었습니다. 여름에는 또 냉면이죠. 맛있다. 이거 육수 죽어야겠는데, 너무 맛있는데? 시원하게, 이렇게 한 1시간 반 급냉 시켜놓으면, 나오면서 살아름이 싹 끼거든요. 예술이다. 이건 김치만두. 왕만두. 오우. 오우. 맛있다. 오우. 한입에 남아주자 너무 욕심냈다 소스랑 냉면 육수랑 잘 어울려 따로따로 산건데 진짜 시원하다 여름엔 냉면 최고야 이 왕만두 맛있어 개성만두인가 맛대에서 산건데 맛있더라 개성왕만두인가 냄새도 안나고 맛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고기만두보다 김치만두 이 만두에 냉면이 은근히 배불러 너무 맛있어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 비닐라 마음대로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잘 먹었다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